지장보살도, 지장보사 같은 십지보살도 사실은 부처님의 세계, 그 부처님의 진정한 정토의 세계를 온전히 못 보는데 십지보살도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범부가 정토를 가겠다면서 일심불란도 못하면서 정토를 간다고? 말이 되냐? 범부가 정토가 할 수 있는 비결은 극도로 깨워서 알아차리는 일심불란을 이루는 거다. 즉 견성이라는 거예요. 견성해야 정토가고 견성해야 성불을 한다. 둘이 아니다.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. 수본, 진심, 참나를 잘 챙기는 것이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한테 염불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다. 나무아미탑을 이름을 외워야만 부처님이 도와준다는 즉 견성과 상관없이 일심불란과 상관없이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걸 이렇게 까버립니다. 그런데 부처가 중생을 볼 때 고해에 빠져있는 그런 중생이라고 이렇게 본다는데 이거는 자애로운 엄마가 아기들이 물이나 불에 빠진 거를 보는 것 같이 보고 있는 건데 경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름 불렀다고 구해주고 이름 안 불렀다고 구해주면 그게 말이 되냐? 그게 부처냐 이거죠. 아니 자애로운 엄마가 중생을 보듯이 부처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아미탑을 이름 부른 놈은 구해주고 너 불렀네? 아미탑을 끝까지 안 부르네 저놈이? 계속 화도만 하고 있네? 그래서 안 구해주고 말이 되는 소리냐? 오로지 타령만 믿다가 그냥 염불만 해대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다가 끝내 마구냐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증거가 있는 게 그 수가 힘이 많다. 엄청 많다. 내가 염불에다가 정신 흐려가지고 지정신도 못 차리고 견성도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정토 자기 안에 있는 부처도 못 만나면서 부처가 나 구해주겠지 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 외우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탐진치에 끌려가더라. 결국 마구냐한테 끌려가잖아. 내가 이런 사람 봤는데 그 증거가 힘이 많다. 맡기라고 했잖아. 내가